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거든 이게 준비 자세는 편안한 자세로 서서 허리를 좀 패고 안녕하세요 15도 인사하는 그런 자세로 서고 팔은 그냥 어깨에 붙어있다 이런 감으로 쭉 늘어뜨려서 이런 자세로 서는데 이 자세에서 크롭을 땅에 놓고 이렇게 크롭을 잡죠 이런 모양으로 크롭을 잡았으면 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적은 스윙부터 한번 해볼까요 스윙은 가능하면 백스윙과 팔로우 가 거의 같은 수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은 거는 적게 가고 적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할 때 중요한 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런게 있는데 자 오늘은 이 팝 골프의 스윙을 공부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겨울철에 운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이 방역 업무에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런 각오로 집 안에서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고 하크 골프를 좀 더 잘 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딱 세가지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팝 골프는 결과적으로 공 하나하고 이 크롭 하나하고 공을 쳐서 보내가지고 홀컵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운동인데 그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잘 치기 위해서 하체 이렇게 자리를 쓰면은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우측 발로 가지요 이렇게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우측 발로 가지요 그 다음에 임팩트 할 때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공이 맞고 친다면은 왼발로 무게중심이 가는데 이 무게중심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한가지 두번째는 스윙 스윙은 휘두르는 거죠 이렇게 휘두르는 건 두번째고 세번째는 손목 손목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아마 관계기환 체육구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운동시간이 있는데 그게 7, 3, 3, 0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7일동안 3번 이상 그 다음에 1회에 30분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하는데 30분 이상씩 꾸준히 하는 것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7, 3, 3, 0 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배경도 좋네 발을 이렇게 벌리고 체중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우측 발에 모든 무게중심이 가죠 그 다음에 좌측 발에 동상적으로 기본 운동할 때 가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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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바꾸골프 통원은 그 운동보다는 이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자 다리 벌리고 하나 하나 순서는 이러죠 처음에는 백스윙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한 세트로 해서 동상 한 여덟 세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동에 대한 문제는 이 운동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에서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스윙을 자 바닥이 좀 깨끗한데 자 바닥이 좀 깨끗한데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거는 집에서는 이거를 이용을 안 하셔도 되죠 어 집에 가면은 이제 신발장에 가면은 신발 신는 구두 신는 페라 아니면은 나이 든 분들은 손자들이 사준 등글개 이렇게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은 자 스윙을 합니다 스윙을 허리를 펴고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이야 이게 쉽질 않네요 엄청 힘드네요 이거 하면은 우선 다리 안 움직이니까 이 이 이 이 허리만 돌아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드는데 이 운동을 무리하게 너무 지나치게 세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선 처음에는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5분 정도 그래서 체중이동 한 5-6분 그 다음에 스윙 연습 한 5-6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제 그 손목 운동인데 손목 운동을 어떻게 하는게 좋냐 이거는 클럽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클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우아래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아래로 하고 잡고 두 번째는 이렇게 뒤로 잡습니다 뒤로 잡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뒤로 하는 방법 이렇게 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전 회전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좌우으로 빙글빙글빙글 돌리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운동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잡고 팔자를 한번 그려보세요. 손목으로만 가능하면 손목으로 이렇게 팔자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팔 왼팔을 전부 다 하시면은 아마 집에서 겨울에 겨울동안에 체력 훈련은 충분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겨울동안에 잘 지내시고 필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